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국 재고는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실시간 재고 그러니까 이제 8월 10일 날 어제입니다. 실시간 재고 코로나 치료제 약국당 한 개미만 품절 어쩌나 진짜 여러분 약국에 재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거의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걸 약사분들이 부천시 관내 약사에서 조사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한 지역의 취급 약국당 재고가 한 개 미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개 미만. 여기 보시면 부천분해 대한약사의 이런 부천분해가 조사를 한 겁니다. 부천시 총 개수가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 팍스로이드가 13개 라게브리가 24개 약국당 평균 개수가 0.28개 0.52개 품절 약국수가 36개 34개 3개 이상 이런 보유하고 있는 약국 수가 46개 45개 해당 치료제 보유 수량이 0인 약국이 36개 곧 34개 곧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약국들이 치료제가 재고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치방은 2주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서 1일 50건에서 100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7월 말 정도가 가장 여러분들 많이 증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초강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회가 나섰고 지금 대한약사회가 부랴부랴 여러분들 재고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보건소만이 지금 약국 재고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재고 수량 확보 등 업무와 가중되며 환자에게 약을 보유 중인 약국을 일일이 안내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처방이 증가되는 비상상황을 맞이해서 약국도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에 보건당국 혼자서만 헤쳐나가려 하기보다도 약사회랑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환자가 필수의 약품을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커지는 문제인 거죠. 이게 8월 10일입니다. 최신 뉴스죠. 그런데 정부가 처방 가이드라인 같은 걸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은 계속 여러분들 맞습니까 나오는 겁니다. 약국 품절 처방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재고가 없는데 정부가 여러분들 재고 물량 문제에 대해서 숨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재고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니까. 실제 약국과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8월 첫 주나 둘째 주입니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의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5배에서 6배 이상 늘면서 재유행을 체험하고 있다. 치료하시는 의사분 외에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약국들 상황이 코로나 이름들 대폭발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약이 없어서 환자를 돌려보내야 되고 보건소에서 보유하는 물량 자체가 적어서 약국에 넉넉한 양이 전달되지 않는다. 코로나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하고 처방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한테 상황을 안내하느라 고눅스러운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3분을 돌려보냈는데 처방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알림 갔습니다. 재고 물량을 여러분들 보건소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약사에서 긴급하게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처방전이 몇 권이나 떨어졌는지 재고가 얼마인지 그걸 대안약사회가 조사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 알려가지고 약수급이 불완전하게 되면 중증질환자부터 처방전을 끊도록 처방전 가이리라인을 바꿔달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코로나19를 먹는 치료제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적게 배정되는 상황에서 외래 처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 상항조정을 건의한 바가 있다. 의사분들이 처방전을 좀 적게 여러분들 보내도록 그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해달라.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8월 8일 시에 배정된 물량 20개 코로나 치료제 정부 대처 도마 8월 8일 질병청 코로나 치료제 물량 부족 사실 아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있게 관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월 9일 날 치료제 부족하지 않다는 질병청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8월 9일 날 선착순 배분 현장 수련 코로나 치료제 확보 아수라장 물량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제 부족하지 않다는 질병청 약사분들이 현장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끝까지 잡아떼는 거죠. 치료제 제고가 동이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약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한 약사부는 제가 7월 30일에 신청한 치료제도 아직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비축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급변한 상황을 반영해서 전담병원과 약국 등의 제고를 풀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약국에 신청한 건조차 반려가 돼서 지속적으로 재신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알려지게 되면 또 욕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먹을 겁니다. 비축 물량이 충분하면 그냥 풀면 되는데 7월 30일 날 했는데 2주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